코딩 교육의 핵심인 컴퓨팅적 사고력을 메인 타이틀로 딱 걸어놨습니다. 일단 도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읽기, 쓰기, 산소와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마치 구경수가 필수이듯이 지금의 시대는 컴퓨팅 사고력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라디오 연설에서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을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컴퓨팅 사고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전세계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좌지우지할 키워드로 소프트웨어가 꼽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은 필수라고 말한다. 그러면 컴퓨팅적 사고력이 무엇일까요?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은 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 등 컴퓨터가 가진 능력을 인간의 사고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 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지넷윙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부사장이 창안한 개념이다. 사실 지넷윙이 창안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심오페퍼트가 사실 원조죠. 심오페퍼트가 절차적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대신 컴퓨팅 사고력을 확산시킨 건 지넷윙에 의해서 확산된 게 맞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의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이 기사에서요. 어떤 예를 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2009년 당시 한 고교생에 의해 탄생한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팅적 사고력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버스 앱은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버스의 출발, 대기시간 등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 이를 단순화한 앱이다.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컴퓨팅적 사고력의 원리가 그대로 투영됐다. 이 앱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2014년 다음에 인수됐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을 선도하는 나라로 꼽힌다.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교 정규 과목에 편성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제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영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은 역시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무엇보다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 초등학교에선 유아와 아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놀이 교육, 비봇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캐릭터 비봇이 여러 갈래의 경로가 있는 경로판에서 특정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추리한다. 자신이 이동 방향을 설정하고 경로를 옮기는 지시, 수행 과정도 직접 체험한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레 익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복보다는 알버트, 뚜루뚜루, 오조봇과 같은 완성형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부터 고교 AP 과정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관목을 신설했다.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도 비슷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2018년부터 초중고교 현장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하는 우리나라도 컴퓨팅적 사고력을 토대로 하는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학도 움직인다. 2015년 연세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 과정을 개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균관대 등 지난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 기사는 아주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은 무은이과 등 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의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의 기초인 컴퓨팅적 사고에 관한 교육을 좀 더 흥미롭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낸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가 2016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나온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 중심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코딩뉴스 읽어주는 남자 태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